1. 도매한 고구마 Q. 도매한 고구마 심한 바람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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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손따라 산따라입니다. 오늘은 안변도에 있는 노을길에 왔습니다. 노을길 길이는 12km 정도로 되구요. 여기는 할메 할리바위가 유명합니다. 이렇게 가보실까요? 뒤에 보이는게 할메 할메 바위입니다.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장난 아니에요. 좀 보이시죠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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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